다음으로 연주할 팀은 수막쇠입니다. 수막쇠는 수료예정 낙학기생들의 새로운 악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이분들이 적어주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어느새 낙학기생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전전악장, 전악장, 전세소, 김수. 어느 날 패베로데이 마직 오타마톤 1 플러스 1 세일 광고를 보게 됐는데 바빠서 세일을 놓쳐버렸지만 오타마톤에 대한 광기는 커져만 간다. 수막쇠 팀이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 레키엠 넘버 7입니다. 오타마톤 특유의 아름다운 가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. 두 번째로 연주할 곡은 베토벤 교양곡 9번 사악장입니다. 말랑하고 재미있는 악발로 동아리 생활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작은 웃음이라도 되길 바란다는 선배님들의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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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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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